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위안부 결의안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보고서 형태로 국무부 해외 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 포함돼 어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지난 2007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스 매거진과 마이크 혼다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대 요구18장 안은 오늘 pressured now groups przep sprint. 그것이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fahren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録 의vest puedes 담고 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지만 앞으로 미국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5월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미국의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이 만난 김복동 씨와 같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미국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억압을 해서 하루빨리 사죄를 하도록 해주도록 바라는 방이에요.